안녕하십니까? 유신티비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람 사업이잖아요. 그쵸? 사람을 자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산으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람이죠. 그 사람의 유형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판에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요. 그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업 잘 되세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원들, 저희 사업자분들 또는 파트너분들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관계들 다 좋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리크루팅인 것 같고요. 리크루팅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건 저도 어려워요. 아직도. 두 번째는요. 저희 왕초보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관리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람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의 유형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관계 10이 떨어져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안 좋은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안 좋은 유형의 파트너, 안 좋은 유형의 스폰서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 유형들 다섯 가지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조금 사업에서 좀 배제시키거나 아니면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사업을 리크루팅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전 총 다섯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물물교환형, 간절형, 앙탈형, 타임킬러형, 감정쓰레기통형 이분들은요. 리크루팅을 해서 사업자로 만들어도 향후에 계속적인 트러블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리크루팅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리크루팅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가져가는 구조니까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다섯 가지 유형 같은 경우 들어오셔서 별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 케이스가 없어요. 없기도 하고 조직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고 리크루팅 하시면 사업 후에 하시는데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유형 한 유형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물교환형입니다. 저는요. 물물교환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거절합니다. 초기에 이 물물교환형, 제가 왕초보일 때는 물물교환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달콤한 유혹이 올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제 파트너분들한테도요. 이 물물교환형의 사업자는 리크루팅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업도 안 할 뿐더러 향후에 문제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다 좋아요.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제가 리크루팅하러 갑니다. 그분들 영업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 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꼭 이런 조건을 내 거세요. 좋아. 내가 네 사업에 꼭 가입을 해줄 테니까 너도 내 거 해줘. 내 거 뭐 하나 해줘. 내 사업 들어줘. 내 사업 들어줘. 뭐 이런 것들. 내 보험 들어줘. 아니면 나 지금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거 너도 여기다 코드 넣어줘. 그럼 나도 네 거 할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왕초보일 때는 이게 진짜 달콤한 거예요. 해주지 뭐. 한 명 사업자 드는데. 저 사람 영업 잘하고 내 턱 잘하니까 내 사업에 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요. 제가 지금 사업자가 400명을 가까운 사업자가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초기에 물물교환용으로 들어와셨던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들어오셔도 활동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지금도 제 파트너분들 중에서는 이 물물교환용에 대한 유혹에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한테 꼭 말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희 파트너 내에서는요. 서로 돕는 건 가능하지만 물물교환용으로 사업 파트너를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주세요. 공공연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분들 도움 안 됩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형인데요. 이거 진짜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데요. 제가 내긴 확률상의 결론은 이분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업 안 시키는 게 낫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간절형은 이런 유형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당신 사업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이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 팩 하나 내려주세요. 제가 사업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제 파트너 케이스까지 해서 한 40명, 50명 정도 이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요. 활동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솔직히요. 저는 이제 솔렉 사업을 하니까 솔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00만원, 400만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망하셨거나 사업이 너무나 어려우셔서 진짜 돈이 없으셔서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한테는 더욱더 큰 돈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요. 사업을 도와드렸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사업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가 계신지 아십니까? 요즘에요. 코인 사업하는 데는 가 계십니다. 이분들 어디서 돈을 가져오셨는지 몇 천만원 가져오셔서요. 코인 다단계 하고 계세요. 아니 네트워크 사업 하자고 물류 사업 정말 비전 있는 사업 하자고 얘기해서 설득해서 난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셨는지 코인 사업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든 그분들께서는 이 사업에 조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피해 입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의 유형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상 거의 제로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째 앙탈령인데요. 앙탈령은 되게 많아요. 유형이 많은데요. 저는 좀 이런 유형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스폰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어디 가서 리쿠르팅 해온다. 이렇게 리쿠르팅에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이렇게 쪼르를륵 가요. 그 다음에 나한테 달아줄 거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 달아주잖아요. 그분들께 배치를 안 해주면요. 그때부터 삐져가지고요. 나 사업 안 해. 우리 스폰서는 자기가 리쿠르팅 해온는 거는 하나도 나한테 안 해줘. 사업자 안 만들어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마음 찔리시는 분들 좀 이따 알려드릴 저주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앙탈령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골드 이상의 직급을 가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솔렉 기준을 항상 말씀드려서 타 네트워크 분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초기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저희는 스텝 그 다음에 실버, 골드 이렇게 그 위로 이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 승급이 있는데요. 중간 직급 초기에 중간 직급까지 이상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양탈령들은요. 네트워크 사업 자체가 뭐예요? 내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인지하시는 분은 저는 골드는 무조건 이상 갑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가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유형인데요. 이렇게 맨날 어미새 기다리듯이 어미새 기다리듯이 새끼새처럼 계신 분들은요. 골드 이상의 등급은 못 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분들은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양탈령을 만드는 거는 잘못된 리크루팅 기법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너 와. 너만 와. 내가 달아줄게. 너가 네 사업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스폰서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잘못되게 배우신 네트워커들은요. 그런 케이스 남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앙탈령을 만들어요. 앙탈령 한번 오시잖아요. 그리고 앙탈이 시작되잖아요. 그 스폰서 힘듭니다. 힘들다고요. 맨날 시달려요. 감정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때 약속한 거 왜 안 지켜줘. 맨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한번 리크루팅해서 내가 수당 받으려고 이렇게 앙탈령을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사업에 지장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리크루팅할 때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좋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탈령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타임킬러형입니다. 이분들은요.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인데요. 저희 네트워커들은요. 가장 귀중한 게 시간입니다. 맞죠? 시간이 돈이고 돈이 바로 시간으로 한산이 될 정도니까요. 그러면 시간 1분 1분을 아껴서 리크루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 한 시간을 아껴가지고 저희 사업자들과 함께 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만들고 또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타임킬러형은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즉, 처음부터 약속시간이 늦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늦으시고요. 시간을 펌크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성공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사례잖아요. 시간을 지켜라. 시간을 엄수해라. 시간을 중요시하라. 타인의 시간도 중요시하라.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지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물며 그런데 타임킬러형 같은 경우 남의 시간을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 미팅 잡았는데 자기는 30분, 1시간 늦게 와요. 근데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실수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항상 반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제살 깎아먹는 겁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후원해드리고 싶지 않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스폰서가 타임킬러형이라고 본다면요. 파트너 같은 경우는 존경심이 생기지 않아서 LOS가 금방 깨져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타임킬러형 같은 경우는 자연 도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타임킬러형인가 이런 분들이 좀 뜨끔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약속 열심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감정 쓰레기 통영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난 심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홀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연이 꼭 있으세요. 사연이 있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많이 피폐화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께서 이렇게 감정을 꾹꾹꾹꾹 싸고 있는데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풀려고 하는 케이스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있었던 일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다 좋죠.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으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당연히 그분과의 소통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요. 지나친 유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 스폰서야. 또는 내 파트너야.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상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상적이라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푼다는 거죠. 전화통으로요. 하루에 3, 4시간씩 자기의 감정 얘기를 해요. 아씨 내 남편이랑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욕도 하고요. 내 감정에 있는 이 앙금들 이걸 다 풀어냅니다. 근데 스폰서나 파트너는 이걸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네트워크들 착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요. 그게 1시간이 되다가 2시간이 되다가 3시간이나 4시간이 됩니다. 사업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감정 얘기만 해요. 감정을 풀어달라는 거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사업할 생각도 없고 또 삐져요. 사업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업하러 온 거지 감정을 갖다가 서로 공유해서 이걸 갖다가 풀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폰서나 파트너는요. 당연히 내 사업자 또는 내 스폰서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경청이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사업이니까. 근데 그게 지나쳐버리면요. 저도 또는 제 파트너도요. 슬슬 지쳐갑니다. 이게 바로 감정 쓰러기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까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시켜버려서 전염시켜버리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등거리 외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등거리 외교. 이 나라와 이 나라 등거리를 잘 유지해서 같은 거리를 유지해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법이죠. 굉장히 중요한 외교법인데요. 저는 등거리 외교를 하니까 이 감정 쓰레기통 유형의 사업자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한테 요구하시면 사장님 저희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사업이랑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저도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힘이 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긍정적인 방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분들께 사업적인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도와달라는 부분으로 호소하시면 어느 정도의 등거리 외교가 성립이 되십니다. 그러면 사업에 훨씬 더 좋은 유형으로 이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보다 긍정적인 사업 방향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포기하실 수 있는 유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인과항보의 저주라고 제일 위에다 써놨는데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하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본인의 마인드를 개선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면 좋고요. 근데 내 파트너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손 들어가면 다 손 드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초하신 일이 맞습니다. 라는 게 인과항보의 저주입니다. 되게 재수없죠. 근데 되게 무서워요. 제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파트너가 있다면요. 제가 제 스폰서한테 그랬을 파트너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네트워크 업계는 인과응보의 저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파트너의 어려움은 네가 예전에 네 스폰서한테 했었던 너의 모습이란다. 근데 그게 몇 배로 너한테 오는 거란다. 인과응보의 저주가 있습니다. 진짜 무섭잖아요. 저 처음에 이거 저기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들었을 때 되게 웃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제가 10개월 지금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무섭다. 아니 진짜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들 특히 저희 왕초보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무서운 저주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제발 이런 유형이 안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향후에 이런 유형들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유형이라면 사람들이 사장님 파트너들이 이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몇 배로 온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폰서한테 제대로 못해요. 스폰서한테 가서 제가 나보다 뭐가 잘났어. 근데 나한테 나보다 사업 좀 일찍 시작해서 스폰서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태도로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그대로 따라 봅니다. 그리고요. 향후에 사장님한테 똑같이 한다고요. 이게 복제예요. 사업만 복제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제되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이 복제가 진짜 무섭다고요. 그래서 잘되는 조직 보면요. LOS 관계 굉장히 깍듯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대하는 태도들도 굉장히 인간 존중으로 잘해줍니다. 맞죠?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을 안 키우기 위해서 리쿠리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리쿠리팅 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향을 보이시면 적절히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사업과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끌어주시는데요. 경험적인 수치가 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한번 나눠보고 여기에 따라서 대처법 계속해서 고민해왔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하셔서 혹시 이런 파트너 또는 이런 유형의 파트너가 있다. 이런 유형의 스폰서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체 해보시고 리쿠리팅 할 때도 신중 신중 기하시면 이런 케이스 없이 보다 빨리 사업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급한 리쿠리팅이 좋은 것도 있어요. 빨리 리쿠리팅 하면 더 좋고요. 그중에서 리더를 찾는 것도 좋지만 2명 4명 8명 16명 으로 만들어가는 정식적인 사업이 사실상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업계에서의 불문율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리쿠리팅 파트너 관리 스폰서에 대한 예우 이런 자 유신TV 오늘 인과 안보의 저주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의 나쁜 다섯 가지 유형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 잘 되시고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